영암나불도는 20, 30년 전만 해도 한 해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전남을 대표하는 유원지였는데요. 지금은 국민관광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폐허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남학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영암나불도. 지난 1983년 나불도 일대 70만여 제곱미터가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도시민에게는 나들이 유원지로 학생들에는 소풍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 만큼 쇠락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잔디밭은 잡처만 무성하고 풀장과 보투장이 있던 곳은 각종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과 승마장은 문을 닫았고 문전 성실을 이뤘던 식당 대부분은 폐업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농업박물관, 쌀문화테마공원, 한옥호텔만이 국민관광지란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3년 전부터 영산호 국민관광지 재정비 계획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자되는 미로공원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 오토캠핑장 조성 등은 민원에 막혔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100억 원대 민자 유치는 무산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로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2024년 5월 달에 안공 목표로 한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최고의 도시군교 유원지로 꼽히지만 40년 전 개발 계획에 묶인 채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